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3기 출범준비위원회를 마무리하고 임기 4년 내에 추진할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교육감 취임 40일 만에 정리된 공약의 핵심은 모든 학생들에게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겠다는 건데요. 교육감 4년 임기 내 모든 학교에 스마트기기를 보급하고 공립형 대안학교 설립 등도 계획했습니다. 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3기 백서가 출간됐습니다. 교육감 인수위와 같은 공존교육전환위원회가 조교육감의 철학과 새로운 정책을 다듬어 백서를 발간한 겁니다. 3기 서울교육비전은 5대 정책 방향을 중심으로 25개 과제, 70가지 세부 공약으로 구성됐습니다. 먼저 학생들의 인공지능 학습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환경 구축에 집중합니다. 이를 위해 2025년까지 서울 지역 중고등학교의 스마트 플랫폼 구축 사업인 디버스 사업을 마무리하고, 초등학교는 대상을 4, 5학년 기준을 정해 맞춤형 플랫폼을 지원합니다. 2023년의 중1, 2와 고1, 그리고 24년의 중학교 1, 2, 3학년, 고등학교 1, 2학년,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부터 시작할지 혹은 4학년부터 시작할지 부분을 학교 구성원들과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를 몇 학년에서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초등학교를 몇 개 학년을 하느냐에 따라서 25년에 완성될 수도 있고요. 유치원과 초등생의 돌봄 운영을 8시까지 확대하고, 돌봄 간식비도 내년부터 전면무상 제공을 준비합니다. 2기 교육감에서 추진했던 고1학생 오디세이 학교를 고등학교 전학년으로 확대합니다. 이른바 서울형 공립대한학교를 2026년을 목표로 추진해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이 학교 밖에서도 지원토록 구상한 겁니다. 공립대한학교라고 하면 대개 부정의 학생을 위한 공립대한학교를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걸 포함할 것입니다만, 제도권 공교육이 충동하지 못하는 다양한 교육과정들이 전개되고 실험되는 그러한 새로운 미래형 공립대한학교를 지향하게 될 것입니다. 일종의 교육혁신센터의 역할도 하게 하고자 합니다. 조희연 교육감의 3기 백서는 학교 현장과 구성원의 의견 수렴으로 완성됐습니다. 다만 자사고와 국제중 폐지 등은 새 정부 교육 방침이 발표되면 재점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